이와 같은 배치에서 수구수는 얼마일까요? 수구수를 당구대 틀에 있는 포인트 즉 프레임 포인트로 계산하면 50이 되겠지만요 고무 쿠션의 날 부분 즉 네일 포인트로 계산하면 47이 되는데요 테이블마다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등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공의 수는 네일 포인트로 계산하는 것이 잘 맞는 편입니다 당구대 코너 50의 경우 단쿠션 쪽 포인트와 장쿠션 쪽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때 시스템상에서 코너의 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치에 맞습니다 이 배치에서 네일 포인트 즉 47 네일 포인트로 계산했을 때는 47-20은 27이므로 3쿠션째 27부분에 내공이 도착하죠 그래서 30포인트에 들어가야 득점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27포인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 공만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의 수구수를 50이 아닌 47로 계산할 수 있는 네일 포인트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일 포인트 방식중이에요 세호 2월 criticizing